엄마, 비가 와. 엄마, 생각나? 나 초록술 적에 엄마가 만들던 꼬마 어산. 비 오면 내가 그 꼬마 어산 쓰고 돌아다니다고 다 좋시고 그랬잖아. 생각나지? 난 비만 오면 그 어산이 생각나. 우리의 구해준 우리의 우산 말이야. 생각 안나? 생각 안나?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엄마, 이렇게 만든 분들 모두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엄마, 이제 거의 다 잡아서 서둘러야 돼. 분들이 지구를 망치기 전에 엄마, 걱정하지 마. 지구는 내가 지킬게. 아하이 나, 이 문화에 대해 주문할 거야. 그런데 일반적인 소식이 있다면, 보호사소서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.